여러분 요즘 사는 거 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떠세요? 막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막 기쁨이 있고 心에喜び가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 중에 얼마나 웃는 거를 보면 내 행복도 행복의 성적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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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1일에 얼마나 웃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정말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웃으면서 사십니까? 행복 행복 喜び 웃음 그냥 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したことのないよ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人生において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과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르겠죠 皆さん 幸せだなと感じながら生きている人と 不幸だなと感じながら生きている人は 両方の人生はだいぶ違うんですね 마음의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心に喜びがあって生きる人と 어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르죠 웃으면서 사는 사람과 笑いながら生きている人 무표정하게 少女のない顔で生きる人 또는 화내면서 사는 사람 怒ってばっかりいながら生きる人 사람의 그 삶의 인생의 질이 다릅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에서 웃음이 나오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 喜んでいるから笑顔が出てくる笑顔というのは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人生においてなくてはならない 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세상에서도 그렇죠 世の中でもそうなんですね 1999년 홍콩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99년 홍콩の航空会社であったことなんです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이렇게 항공사 측에다 요청을 했어요 飛行機の乗務員たちが 自分の給料を 賃金を上げてくださいと 航空会社に求めました 항공사는 안 된다고 航空会社法は それはできないと 그래서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それで乗務員たちが ストライキを起こしました 머리에 띠뚜리고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런 파업 말고요 頭にハチマキを巻いて デモをする そのような ストライキでありませんよ 우리는 웃음을 짓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파업을 한 거예요 我々は 笑顔のサービスは もうしない こういう ストライキを起こす と言ったんです 비행기는 타겠지만 飛行機で 働きはするんですが 일할 때 웃지 않겠다 이렇게 파업을 仕事中 笑顔にはしな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분위기가 막 사악한 거죠 ですから 飛行機の中 雰囲気が とても しっかり してしまうんですね 飛行機が 막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飛行機が 空を飛んでる中 激しく 揺れたりも するじゃありませんか 왜 이리 왜 이리 왜 이리 왜 이리 どうしたの どうしたの 乗客が びっくりするんですね 웃는 애들도 있고 怖くなっても 泣き出すことも いるでしょう 그때 승무원한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乗客に 大丈夫ですか 乗客たちは どうしたんですか 비행기 왜 그런 거예요 비행기 괜찮은 거예요 乗客たちが どうしたんですか 飛行機 大丈夫ですか と聞いたら 나도 몰라요 いや私も 知りませんよ 어떻게 できる죠 なんとかなるでしょう 이런 비행기 타고 싶어요 こういう飛行機 皆さん 乗りたいと思いますか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봅시다 乗客たちが 必要なもの お助け しましょうか と聞きもしないんです 또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コーヒー 一杯 お願いします 頼んだり するじゃありませんか 보통 어떻게 すると 普通 どういう にするんですか はい 乗客様 少々 待ちくださいませ それを 갖다 주자 そして コーヒーを 持ってあげるんですね 웃음を パワープ한 사람들은 어떻게 しかし 笑顔のサービスを ストライクを 起こした 彼らは どうしたんでしょうか コーヒー コーヒー あ 疲れた 飲みたいなら 自分で入れれば こういう飛行機 乗りたいと思いますか 그래서 결국 얼마 안 가서 임금이 올라갔다 結局 それで 人権を 上げて もらうことが できた そうです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生活 胸ポケットに 刺して 置くように したそうです 그리고는 광고를 이렇게 했죠 このように 広告を 出したそうです 여러분 우리의 마트에 와서 웃지 않는 종업원이 있으면 그 사람의 1달러를 뽑아가세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1달러 안 뺏기라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1달러 안 뺏기라고 1달러 안 뺏기라고 1달러 안 뺏기라고 그리고 손님들이 종업원들이 따라다녀 안 뺏기라고 안 뺏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에 막 몰린 거예요 몰린 사람들이 1달러만 뽑으려고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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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크게 빅킷을 쳤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업 비즈니스 하는데도 웃음이 중요하대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기 위해서는 오늘 이 10편 23편 의 말씀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0편 23편 정말 다윗의 파란만장 했던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신앙 시예요 신앙 고백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양인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해답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양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그릇된 것을 잘못한 것을 하면서 산대요 목자가 없이는 제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계획으로만 간대요 그래서 그런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만큼 약하니까 그 만큼 약하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엄청 빠르기도 그런 것도 없다고 눈은 근시여서 앞에 밖에 못 보고 코의 후각은 동물인 주제에 냄새도 잘 못 맡아 극각은 도붙인 주제에 도붙인 주제에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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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양이 자기 목자를 떠나서 그 양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던가 앞도 잘 안보이는데 지우자 어딜 가겠어요 목자가 인도에서 먹여주는 게 없으니까 굶어 죽거나 また 칫이괴가 導いて 草の 덕분에 導いて 아게 나ければ もう 空腹で 死んでしまいます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기거나 それとも 猛주に もう 食べられて しまうんですね 양은 이렇게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ですから 皆さん 考えてみてください プロ 야구팀이라든가 무슨 축구팀이라든가 농구팀이라든가 例えば プロ野球チームとか サッカーチームとか バスケットボールチームとかに 그런 팀의 이름을 양으로 짓는 팀은 하나도 없어요 スポーツチームに 名前を 羊 羊 をつける チームは ないんですね 그렇죠 違いますか 약한 동물의 이미지를 자기 팀의 이름으로 쓰는 세상에 아무도 弱い動物の イメージを 自分の チームの 名前に するチームは 世の中に いないんです 阪神 タイガーズ 阪神 タイガーズ とか ライオンズ とか ジャイアンツ とか ジャイアンツ とか イーグルズ とか ファイターズ とか 이런 イメージ 이름을 쓰지 めー 이런 이런 こと 本当に この 今でも 相手を 食いつくす ような 攻撃的 イメージ であって めー というような 弱い 羊の名前は 付けません 여러분 그런 양 인데요 皆さん このような 羊 なんですけれども 그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このような 羊に 羊が あると 話は 違うん です 皆さん 私の 人生 幸福 笑い 幸せが あるかないかによって 人生が だいぶ 違うように 羊にとって 羊が あるかないかは とっても 違うんです だいぶ 違うんです 今日 先ほどの 一節 何と書いて ありましたか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 皆さん 羊に 羊が いると したら 乏しいことが ないんです 왜요 なぜ なんでしょう 목자가 羊が 導いて くださる からなんです 食べさせて くれるんです 부족함이 없게 해주니까 乏しいことが ないように してくださる からなんです 次に 何と書いて ありますか 시작 인도 인도 한다는 거예요 そこに 導いて 伴って くださる 安全 に 守ってくれる ということです 그렇듯이 同じように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자기 인생이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는 旅手が 神様に 使い 共に 歩んでいる 時に まさに 神様に そうして いただいた ということなんです また 次の 節 시작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목자 없이는 양은 죽는 だ 그랬죠 목자 인도 를 받은 양 살듯이 하나님은 다윗 자기를 믿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거치는지 우리가 보죠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다윗 하나님 붙잡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 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위기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 넘어와야 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 하나님 그 여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넘어야 될 것에 무서워하지 말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백 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포와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세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材 이것이 私의 慰め 여기서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 먼저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 양들이 물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지팡이로 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는 막대기는 그 목자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싸우거나 쫓을 때 쓰는 도구란 그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렇듯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다고 고백하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절 다윗씨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씨 環境 状況 관계 なく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씨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 그리고 다윗의 원수 앞에서 다윗을 영적인 승리자로 높여주셨다고 다윗씨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셨 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거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맨 마지막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 만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선포는 무엇이 될까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은 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좋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윗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10편 23편의 말씀에 이 고백을 오늘 시행 23편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 좋든 어렵든 좋든 어렵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에 떠나려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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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서 세상에선 도저히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다라고 하시기에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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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살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르죠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만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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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듯이 신고의 사람들의旅途가 우리도 오늘 함께 읽은 20편 23편의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10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요 우리 삶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목자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며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회에서 우리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자 없이 길이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양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다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정하며 오늘 10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의 주님과 함께 누워주실 수 있는 삶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삶 그런 삶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안합니다 아멘 아멘